그래서 한겨린은 14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짝수도 합니다. 왜 짝수도 안 되세요?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죠. 시작한지 이렇게 읽기 연습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.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쓰기 연습 10개 준비해 보라 했습니다.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K R U U K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되나요? 뭐든가요? 이거 나오면 막 따라서 같이 소리내고 했지? 응 기억이 안 나 음 음 이렇게 됐는데? 무슨 소리 날까? 그러면 U만 가르쳐 줄게. U가 어려우니까 다른 애들은 소리 하나씩 밖에 안 갖고 있고 U는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. U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 그렇지 U, 우, 어 중에서 얘는 힘 빠졌어 어 그럼 여 가지 소리가 뭐가 돼? K T는 무슨 소리 되지? 한겨라 T는 T잖아 T가 아니고 T R은 R 그럼 여 가지 소리가 뭐예요? TRO O 소리는 O 소리는 약간 O 하고 U 소리는 힘 없는 소리라서 없어져버린다 했어 딸 애들 만나면 OK 그럼 여 가지 소리가 뭐예요? TRO TRO M이 갖고 있는 소리는 M P는 그럼 합치면 뭐가 되나? TR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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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알지? 그 사람 이름이 이거야 TRUMP 됐습니까? TRUMP 됐습니까? 그러면 몇 가에서 우리가 TRUMP 트럼 이러면 TRUMP OK 알파벳 H A A A 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알파벳은 이렇게 생기거나 H U G G죠 OK 그러면 얘가 뭐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? H H H OK 그러면 뭐 이렇게 쓰면 되나?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번째 거다 자 U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세 가지지 뭐 뭐 있었더라 그렇지 U U U 반만 봐도 U가 애소리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 HACK을 하면 U가 애소리 내야 되는데 U가 어디 애소리를 내나? HUCK U가 어댔죠? FUCK 됐습니까? OK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A B O V E V V라고 하기보다는 V라고 해주세요 V 윗니가 아랫집술을 스치면서 V V OK A B O V E E E A B 무우 A B A A A A B O O O 그러면 이게 다 모여서 뭐가 되지? O O Gucci V 할 때 윗니가 아닌 입술 스쳐주면 서 concentrate 그래서 뭐라고 어 Kia talk V 는 V 소리야.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는 소리고 V는 윗니가 아래에 입술을 스치면서 그 다음에 O는 힘 빠졌어 E는 소리 안나고 그래서 ABOVE ABOVE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됐고 A 얘는 ABOVE 얘 붙이니까 ABOVE 어 그럴때도 있어 ABOVE 하는 사람도 있어 ABOVE 근데 얘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쉽게 힘 빼고 ABOVE 빠르게 ABOVE 뭐라구요? ABOVE 왜 소리가 안나냐? ABOVE ABOVE 이랬죠. 그렇습니까? OK. 끝에 E가 있다고 해서 항상 건너 건너 가서 E를 물어보는 건 아니야. 그럴 때가 대부분이지만 안 들은 애들도 가끔씩 있어 ABOVE 그냥 편안하게 뭐라고 하면 된다? ABOVE ABOVE OK. 그 다음에 알파벳 ABOVE 그렇죠. 얘가 보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? AB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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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지금 근데 딱 보고 제대로 읽은게 없어 어 니가 연습한게 하나도 안 나온거야 뭐래? vess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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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가 왜 vessel returning todas? 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 뭔데? E, E, O인데 이 E는 뭐가 됐을까? E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Vtaa S 두개 읽어봤자 소리는 한번 또 할꼬고 스 E는 이번에 힘 빠졌어 어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뭡니까? 엘 이거 l 이 무슨 소리네 류 소리냅니까? 을 소리낸다 했죠. 그럼 얘는 뭐가 돼? Sol Sol 을 답게 소리낸지. Sol Sol Vess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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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알파벳 T R U C K 모여서 뭐가 되는거에요? T K K OK 한결이 집에서 공부할 때 왜 니가 소리내? 따라서 하고 있어? 몇 번? 두 번이요. 그걸 몇 번 해? 하고 오기 전에? 한 개를 두 번씩 해요. 그 한 개를 두 번씩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끝? 음 그거 그거 뭐지? 단어를 쓴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걸로 그거 뭐지? T는 그냥 손질이 높고 손질이 높고 다 두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단어를 쓴 거 아니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알파벳 그거 공지가 나와요. 쓰는 연습하는건 한번만 해. 한번만 하고 대신 읽기 연습은 한번 그렇게 하잖아 하고 좀 있으면 또 까먹잖아. 그치? 나중에 하고 노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를 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해줘야지 이거에 어떤 소리 나는지 기억이 나요. 알겠습니까? 선생님이랑 해볼게. 자 T는 R은 R 여기까지는 알겠어. 그치?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고? 여기서는 힘 빠졌어. 어. 그럼 옆 가지 소리가? T wrong trough, trough. errr 할 때 어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버린다 했지. T wrong troug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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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ough". 構 determined 소리를 했습니다. 오케이 그 다음에 CK 는 따로 소리 안나고 둘이 합쳐서 하나 된다고 쓰여있었는데 CK 는 뭐가 된대 자, CK가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 CK는 뭐가 된다? 그럼 합쳐서? 트럭 이게 트럭이야 트럭 CK가 뭐가 된다고 선생님 안 써놨놨는 내용이야 딴 데 써놨을 거야 아마 CK는 그래서 알아둬 CK는 뭐가 된다? 기억이 안나나요? CH는 CK는 CK는 CK 그 다음에 알파벳 A T O M 모여서 뭐가 될까요? ATOM 오, 그렇지 AT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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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미국식으로 하면 ATOM 영국식으로 하면 ATOM 됐습니까? 영국사람들은 T 소리를 내주는데 미국사람들은 T 소리가 끼어 있으면 T 소리가 너무 세게 힘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? 그래서 R 처럼 바꿔버려 ATOM ATOM 해야 될 걸 ATOM 이 상관은 있지? 네 황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물도 이렇게 쓰는데 T 가 들어 있지 영국사람들은 WATER WATER 이렇게 WATER WATER 이렇게 근데 미국사람들은 WATER WATER 알겠습니까? REM oxing mission 어떤 쪽에 편해? Verf 워터 coll 편해 소리내기는 워터가 훨씬 더 힘이 덜 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개글러서 그래. 알겠습니까 사람들이. 워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. 워터 이렇게 합니다. 근데 형은 물은 워터였거든요. 그게 물인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맞나? 자 그래서 A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 그렇지. T는 T. O는 휘빠졌어. O. M은 M. 합치니까. Atom. Atom. OK. 안녕하세요. 자 이 친구 알파벳. TRIP. 그러면 얘 모여서 무슨 소리 되나요? 그 그렇지 그렇지. TAB, L, F была 너무 좋네. 자 그러면 I가 나는 소리. 아까보다 훨씬 나았다. 그치? 옳지 I는 I, E, E가 됐어 이번에는 대표 소리 됐어 E 그럼 뭐가 될까? T는 T는 무슨 소리네? T가 아니고 T다 그치? R은? R I는? E 여과의 소리 T는 T는 합치면 TRIP TRIP 뭐라구요? TRIP OK 그 다음 알파벳 V E I L V E I L 모여서 뭐가 되던가요? 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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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뭔데? E E E E E V E V V V 그 다음에 L이 갖고 인소리는 The 합치면 Veil 알겠습니까?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이제 조금씩 읽을 수 있게 해줘 알겠습니까? 오케이 잘했어요